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이 실현과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2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가명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경선에 나선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이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이번엔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가를 주기로 하고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모집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이 의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방해해 죄질이 무겁고 수사와 재판에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해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구속 전 영장신문에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며 믿어달라고 호소했고 의원직 사퇴도 준비하고 있다고 읍소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으면 4월 총선에서 대구 지역의 재선거구는 7곳으로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6곳이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한 지방의원들의 지역구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